안녕하세요. 키출판사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파닉스 교재를 좀 추천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파닉스는 본격적으로 리딩 학습 전에 좀 진행하는 것이 파닉스잖아요. 이러한 파닉스는 소리와 문자를 좀 매칭해 보고요. 또 발음 규칙을 배움으로써 읽게끔 도와주는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파닉스를 배우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시작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빠르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5세, 6세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시작하는 3학년의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런데 이러한 각기 다른 연령의 아이들,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한테요. 파닉스 교재를 조금 접근하려고 할 때 같은 교재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요. 인지 수준에 맞는 활동들로 접근해야지만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연령별로 어떤 교재를 좀 공부하면 좋을까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먼저 저희 키출판사에 있는 파닉스 교재가 총 3종이 있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파닉스 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파닉스 키는요. 지금 5세, 6세 아이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10권을 하나하나 보시면 어때요? 한권이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이 이 한권을 빠르게 완성을 하면 그만큼 성취감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파닉스 규칙들을 한 대 모아서 한권에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 그러니까 한권이 하나의 규칙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홈스쿨을 할 때도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파닉스 학습을 진행하실 때 좀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요. 부담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안을 세부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 자, 한번 안을 볼게요. 이 파닉스 키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글자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에요. 자, 왜 글자가 첫 페이지에 없는 것이 좋으냐. 바로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닉스라는 것 자체가요.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리에도 익숙하지 않고 문자에도 익숙하지 않다면 사실은 그 둘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소리에 익숙해지는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활용해서요. 여러 번 발음을 들어보고 단어의 발음을 익숙해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간단한 활동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비로소 단어와 다시 이 규칙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쭉 한번 넘겨 볼게요. 자, 파닉스 키를 이렇게 보시면 활동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아주 쉽고 간단한 활동들이 쭉 놓여져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이 같은 글자, 같은 규칙을 반복해서 다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 없이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파닉스 키, 이 교재랑 함께 병행하면 좋은 교재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미국 교과서에 읽는 리딩 스타터 교재인데요. 프리스쿨 아니고 프리스쿨 스타터 교재에요. 자, 이 교재를 언제 파닉스 키와 같이 하시냐면 1권 할 때 시작한다? 아닙니다. 1권 할 때는요. 1, 2, 3, 4, 5권까지는 파닉스 키만 하세요. 그리고요. 자, 5권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매직 2라고 해서 롱바울이 나오는 그런 지금 단원 교재거든요. 이렇게 매직 2.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닉스 키에서는 어떤 매직 2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가군, 같은 것끼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롱바울을 배우고 나면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문자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조금은 읽을 수 있는 단어들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5권까지 마치고 나서 6권부터 자, 어떻게 이 프리스쿨 스타터 교재와 함께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아이들이 앞서서 1권부터 5권에서 파닉스 키 1권부터 5권에서 공부했던 단어들을 프리스쿨 스타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파닉스 규칙을 적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얘가 리딩 키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단어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면은 짧은 스토리지만 짧은 패시지를 읽어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여기에 사이트 워드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파닉스 키 6권부터 프리스쿨 스타터 1, 2권 같이 병행을 하면은요. 조금 위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지점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프리스쿨 스타터를 진행하실 때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6권부터 파닉스 키 6권부터 10권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프리스쿨 스타터 1, 2권, 2권만 마치시면 돼요. 막 이거 쭉 나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 자연스러운 리딩을 연결하는 그 지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절대로 아이들한테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권부터 6, 7, 8, 9, 10, 5권하고 프리스쿨 스타터 1, 2권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4회를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파닉스 키 3번 그리고 프리스쿨 스타터 1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조금 일정표를 짜실 때 좀 여유롭게 잘 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세 아이들 파닉스 키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여기 파닉스 키 같은 경우는 그 잉글리시 버스 있잖아요. 저희 키출판사 종합학습 사이트죠. 거기에 워크시트가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본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한쪽씩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같이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파닉스 교재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메이징 파닉스예요. 자 이 교재 추천드리는 연령은 빠르면 6세 그런데 7세부터 하시면 좋고요. 7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이 교재는요. 1권, 2권, 3권, 4권 총 4권이 이렇게 있어요. 자 4권이 있고 제가 왜 7세 정도부터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그 파닉스 뒤쪽 책 뒤쪽에 보시면 워크북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워크북의 활동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나 문장을 따라서 보거나요. 그리고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문장으로 재구성해서 만들어서 써보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쓰기를 해봤거나 또 워크북이 있는 아이들이 시작하면 좋은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바로 소리가 같은데 철자가 틀리다. 그리고 철자가 같은데 소리는 다르다. 이러한 지점을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 파닉스 배울 때 그 지점을 헷갈려하고 이게 연결돼서 단어 암기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메이징 파닉스 같은 경우는요. 소리 중심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I, G, H, I, E,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가 왜 소리 중심이냐라고 하면 I, G, H라고 해서 우리가 하이 라는 단어를 봤을 때 I, G, H 즉 G, H가 무금이다라고 생각해서 무금이 되는 소리들을 다른 권에서 배운다든지 다른 유닛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 Y 같은 경우도요. 반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I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E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유닛에서 배우거나 다른 권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I, G, H, I, E, Y 모두 한 대 묶어놨습니다. 철자가 다르고요. 모두 한 대 묶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 개는 모두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I라는 사운드로 동일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묶어놨죠. 그래서 소리 중심으로 아, I라는 발음이 나는 것이 I, G, H가 있을 수도 있고 I, E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여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발음 규칙을 배우면요. 여기에서 관련된 단어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또 하나 소리 중심, 소리, 발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QR이 있어요. 이 QR에는 오디오 음원 뿐만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 발음, 비디오가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거든요. 꼭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어메이징 파닉스는 소리 중심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리를 중심으로 철자가 다른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단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효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파닉스 키는 프리스쿨 스타터, 리딩 키 프리스쿨 스타터 교제와 같이 병행하면 좋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어메이징 파닉스 같은 경우는 리더스 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2권이거든요. 이 리더스 세트도요. 2권에 해당하는 리더스 세트예요. 이 세트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책이 얇은 책이 5권이 있어요. 이 5권 모두 2권에서 배웠던 단어들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우리 교제에서 본교제에서 학습한 단어들이 되겠고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읽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QR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렇게 병행하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또 읽어가는 지점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파닉스 제가 두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시리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초등학교 전용 파닉스 교제입니다. 바로 파닉스가 스타트다 라는 교제고요. 자, 이 교제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국한하지 않을게요. 그냥 초등 전학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제는요. 음, 파닉스 교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영단어 교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만 배운다? 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규칙을 적용해서 단어들을 읽게끔 하잖아요. 그게 바로 파닉스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들, 그 예시로 든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단어는 바로 초등 교육과정, 초등 영어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필수 어휘가 유의미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파닉스 규칙을 배우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냐면 초등 필수 어휘로 파닉스 규칙을 배울 수 있게끔 구성한 책이 바로 파닉스가 스타트다 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빠르게 조금 파닉스 규칙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도 좋고요. 파닉스를 한 번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단어도 리뷰하고 파닉스 규칙도 리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교제예요. 제가 이 파닉스가 스타트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단어 암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이 소리는 같은데 철자가 틀릴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게 모음에서 되게 심하고요. 또 자음도 그러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닉스가 스타트다 에서는요. 파닉스 규칙 그리고 단어를 암기할 때 조금 용이하게 암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넣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자, 첫 페이지거든요. 자, B와 P 사운드 배웁니다. M, F 사운드 배우는데요. 여기에서 B가 한 개 있을 때 싱글 B일 때는 M 소리 나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학습 단어를 우리가 초등 단어들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Rabbit 이라는 단어들. 어때요? R, A, B, B, I, T 여기는 B가 두 개 있지만 싱글 B와 동일한 M 사운드가 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단어 실제로 단어를 암기할 때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아주 세세하게 그런 지점까지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파닉스 규칙을 배우면서 단어 암기하는 어떤 용이하게 암기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파닉스 규칙 그리고 단어를 함께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장까지 함께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닉스 규칙부터 단어, 문장까지 조금 확장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에서도요. 한 번 더 단어를 복습하고요. 또 문장을 다시 한 번 써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닉스가 스타트다 교재도요. 잉글리시 버스에 다양한 부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어 쓰기 노트예요. 이렇게 진짜 공책처럼 단어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에 파닉스 키 재본했잖아요. 재본하셔서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자, 유닛별로 빠르게 리뷰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고요. 한 권을 다 마치게 되면 성취도 평가 테스트지도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하셔서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파닉스 교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5, 6세에 추천하는 교재 파닉스 키 말씀드렸고요. 또 7세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활용하면 너무 좋은 교재 어메이징 파닉스 그리고 초등 전용 파닉스 교재도 말씀드렸죠.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렇게 세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언어 수준 또 인지 수준을 고려하셔가지고요. 수준에 맞는 파닉스 교재 선택하셔서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